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첫 번째 미디어 담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장돌이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 장돌이가 오늘 미디어 담화의 주제어입니다 자 미디어 담화, 앞담화, 뒷담화, 옆담화 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대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저희가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CBS가 어제 셧다운이 돼서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SBS가 상암동에도 사옥이 있거든요 그 사옥도 셧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된 관계라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검색을 좀 해 보겠습니다 속보가 떴네요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된답니다 위반시 고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인데요 3단계가 사실상 시작이 되는군요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못 모이게 돼 있는데 이제는 10명 이상 사실상 상업적인 공연이라든가 모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인 것이죠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것이 서울이다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을 했다 자세한 소식은 중간에 들어오는 대로라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5개의 스포츠 활동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간신히 제한적으로 관객을 드리고 하던 프로야구, 프로스포츠 지금 관객 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예 이것도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미디어뉴스인데요 언론사들도 지금 일제히 재택근무 체제로 돌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편집국이 텅 비어있는데요 MBC 지금 시행중이고 재택근무, SBS 마찬가지입니다 KBS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국민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고요 이게 언론사가 이 정도면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재택근무가 이게 사실상 이렇게 되면 경제가 올스톱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이제 집에 콕 박혀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당장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줄어드는 손님 자체도 거의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방통심의위가 그나마 지금 가짜뉴스 엉터리 보도를 심의해야 되는 곳인데 여기에 야당 측 추천인사로 이상로라고 있어요 황석영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이 야당 측 추천인사 MBC 카메라 기자 출신의 이상로씨 공정방송 들어가는 그런 냄새 나는 노조 위원장 출신이죠 이 양반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나봐요 그런데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지금 방통심의위까지 올스톱하게 생겨 있어요 처음에는 광화문 집회를 가지 않았다고 했다가 광화문 집회 장소를 지나갔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나봐요 지나갔다고 얘들은 뭐 다 이렇게 좀 떳떳하게 진실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미통당에서 집회 참석한 사람은 연락받고 한 5분 정도 스쳐 지나갔다 걔는 집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 봐요 이상로 의원 온몸으로 태극기 모독부대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방통위 관계자 A씨는 이상로가 광화문에 갔다는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 지금 직원들 전혀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저는 태극기 모독부대들이 저는 절대 보수라고 안 부르거든요 보수는 뭡니까? 민족을 승상하고 일제의 마지막까지 한 거 아는 김구나 뭐 그런 분들이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잠시 그 집회 참석한 것을 모면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정작 이 직원들 격리가 안 되면 이 사람들 다 피해를 입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건 절대 보수 아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 저녁에 대단히 골 때리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명정행인이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누구 얘기 같아요? 시사전홀 단독인데 경찰이 인천지역에 전 국회의원을 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대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민모, 민모, 경욱, 네 맞습니다 민경욱 얘기입니다 골 때리잖아요 민경욱 의원이 출입문을 열어달라며 가족에게 둔기 사진을 전송했어 제가 민경욱 이 양반을 제가 한 30년째 알고 지내요 서로 연락은 안하는데 계속 대학도 같이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신문사 대학원 같이 앞서가니 뒷서가니 다녔어요 근데 좀 이렇게 허풍이 되게 심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담이 크면 저 사람 뭐 될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볼때마다 느낍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옛날에 허풍이 되있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민경욱이 그 전반수 집회에서 뭐 마이크 같이 썼잖아요 앞뒤로 그걸 이제 본거야 사모님이 산부니까 의사에요 집안도 되게 좋아 그래서 자기 이제 일종의 뭐 그런 여하튼 뭐 남의 결혼까지 얘기할 장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 전부니까 의사에요 근데 그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감염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남편이라고 납시고 그냥 들어오면 안 되잖아 집에 검사를 받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들어오게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놓은 거야 말을 해도 안 드는 거지 검사 받고 오라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걸어 잠근거지 한마디로 그러면은 뭐 아 좀 여보 미안해 나 좀 그러면 내가 밖에서 자고 어디 저 검사 받고 들어갈게 뭐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치인데 뭐 국회에서도 어차피 정치는 못했으니까 집에서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깨요 장돌이를 망치로 망치로 때려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보여 이렇게 장돌이를 망치를 딱 찍어 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앗 뜨거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네 경찰한테 협박을 하려고 한다고 신고한 거야 얼마나 가정에서도 그렇게 폭력적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협박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떴어요 참 인간이 참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이제 기사가 나가니까 민경욱이 이제 또 반론을 내기 시작했어요 둔기 사진 보내긴 보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밝히는 거야 그래서 가족을 내가 설마 협박했겠냐 집 비밀번호가 변경돼서 장돌이를 빌려서 그냥 한번 열어본 거야 장돌이로 내가 가족 협박한 거 아니야 그냥 한번 열리나 안 열리나 한번 열어본 거야 세상에 장돌이로 열립니까 문이 어 자기 119도 아니고 어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지 어 그러니까 가족은 이 남편 아빠 때문에 감염될 걸 우려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어 경비실에서 장돌이를 빌려서 문이 열리나 한번 알아봤는데 잘못 알려지면서 이 끔찍한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 가족은 제일 잘 알겠지요 민경욱 씨를 우리보다 어 근데 그 장돌이로 한번 열어볼까 해서 열어봤으면 그 그 남편을 우세시키겠어요 경찰까지 부르고 그죠 이게 그거 가지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은 가족이 가족을 제일 잘 아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신혜 한수 이 신혜식이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 어 확진이 됐대요 지금 이른바 태극기 모독부대 쪽에서 가장 큰 스피커예요 어 지금 몇 명이지 구독자가 저희 고발 뉴스 보다 한 다섯 배 많을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유튜브 유튜브로 들어가서 신혜 한수로 들어가서 신혜 한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신혜 한수 우와 구독자가 무려 129만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직원만 10명이 넘나봐요 여하튼 이 신혜식씨 제가 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가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의 취재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 편의제나 음 또는 이 신혜 한수와는 신혜식씨 이런 양반들이 어 이런 대한매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신혜식은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어 신문을 신혜 그 단칸방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어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 취재한게 아니라 고발하러 갔죠 네 어 조갑제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서 그때 어 신문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컸습니다 신혜 한수 130만 정도 됐죠 음 저희 고발 뉴스는 이제 34만을 좀 넘었습니다 음 저희가 많이 부족하죠 더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신혜식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당했는데요 또 여기다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어 자기 태극기 모독 부대를 죄다 격리하고 있고 이낙연은 돌아다니다 이낙연씨 안 돌아다니잖아요 이낙연은요 음성 받아서 지금 어 모든 공식 일정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허위 정보 가짜 정보를 유통하고 있어요 좀 이런 더구나 어떤 보건 행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보건 당국에 대한 신뢰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이런 보건 환경과 관련된 유언비요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가혹하리만큼 자실 유포 행위를 근절해야 됩니다 김태형님 감사합니다 근절해 줘야 돼요 방송하고 있는데 가서 이걸 뭐 빼든가 그걸로 어 검속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쁜 거거든요 이를테면 전쟁 와중에 유언비요를 날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군인들이 잘 싸우고 있는데 어 우리 군인들이 오히려 어 국민한테 총을 돌리고 어떻게 뭐 학살하고 있다든가 그런 유포를 하면은 제대로 전쟁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전시인데 코로나와의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도 않는 가짜 정보를 계속 유포하고 있습니다 무려 130만이 구독하고 있고 수백만이 보는 공중파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이미 신의한수라는 채널을 통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으면 이건 막아야 됩니다 유튜브가 나서서 하던가 아니면은 그 입을 막든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작태를 허용하는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태극기 모독부대 유튜버 주옥순 코로나 확진 부부가 확진을 받았다 라고 하는 보도가 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걸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니 자 김부겸 의원이 센 멘트를 내놨어요 정광훈 빤스 목사 일당은 목사란 말도 좀 쓰지 말아달라는 댓글들이 많으신데요 정광훈 코로나 빤스 일당들은 극우 생화학 테러 집단이다 라고 대단히 점잖으신 양반이거든요 김부겸 의원 사회비 종교를 뿌리 뽑자고 그런가 하면 종교 전문가죠 김용민 목사 김용민 박사 한마디 하셨어요 김용민씨가 신천지가 정말 극악무도한 사회비 종교 집단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전반수 교회를 보니까 신천지가 그래도 그래도 좀 더 개들보다 나은 종파였구나 오히려 신천지가 나아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사회비 종교 집단을 앞세워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미통당 미통당이 책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시태그 뭐라구요 미통당이 공범이다 아닙니다 미통당이 주범이다 맞습니다 미통당이 주범입니다 키워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사진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계속 이 사진을 돌려주세요 주호영 가슴에 손을 얹고 전반수를 앞세워서 정치적인 노림수를 키워왔던 손 들고 있는 요 교환 교환 황교환 그런가 하면 홍발정 김무성 미통당의 뼈와 살과 DNA가 다 모두 코로나 반스와 함께 해왔습니다 코로나 반스가 바로 미통당이고 미통당이 주범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선긋기 실패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속속 들어오는 정보에 따르면 어 코로나 반스 교회에서 확진자 동선 파악 안되게 움직여라 휴대폰을 끄고 현금을 사용하도록 행동지침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무슨 이게 빨치산들입니까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화학부대 출동 했나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 80%가 방역을 방해하는 이런 코로나 반스 집단에 대해서 구상권을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 지금 서울시가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당장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되면 민감 분야에 어마어마한 상업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업적인 당장 결혼식을 연기해야 되거나 취소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모든 행사 공연 또는 뭐 상업행위들 이분들이 공익적 소송을 통해서 연대에서 코로나 반스 집단에 구상권을 민간 상업 분야에서도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고발뉴스 자문 변호사인 김성은 변호사 김성은 변호사가 공익 소송을 담당한 적이 있거든요 자 한번 이런 것도 가능할지 한번 자문을 한번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김성은 변호사가 바빠서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재판에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원이 상업 통신사인데 이제 빤스 목사 빤스 교회에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 전에는 상당히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더니 강력한 기사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요런 기사도 있네요 너도 걸려봐라 라며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고 심까지 뱉었다 그래요 빤스 교회에서 검사 요구를 불응하니까 지금 한 700명 정도가 불응하거나 연락 두절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700명 저는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사를 받으라 그래도 안 받는데요 검사 받아서 나 저 양성 나오면 어떻게 또는 너 나 음성인데 양성이라고 거짓말 칠 거지 이런 식의 가짜 뉴스로 이미 빤스 목사한테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의 검사 요구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700명 어쩔 수 없이 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니까 난동을 보건소 직원들한테 여직원들한테 이렇게 우리 젠더 세력들이 좀 함께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주화 세력과 단절하겠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럴때는 좀 함께 여직원 껴안고 이렇게 이거는 되게 분노스러운데요 자 그런가 하면은 김문수 전 도지사 김문수 전 도지사가 경기도지사죠 어떻게 같은 경기도지사인데 이렇게 다르지 이 양반이 헤어스타일이 꼭 황교환이랑 비슷해요 머리를 이렇게 깎으면 그렇게 되나 여하튼간에 어 그 아마 그렇죠 여기 빤스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이렇게 지하철에 근데 이제 경찰 우리 경찰관들이 오셔서 어 일행 A씨 요양반이 지금 검사 대상인데 코로나19 검사를 안 받으니까 경찰관들이 아마 위치추적을 해서 쫓아오셨나봐요 그래서 그 전반수 성도를 데려 강제 연행 조치하는 과정에서 어? 너 요분이랑 응? 그 확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4분의 1 정도 확진율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빤스 교회 성도 같은 경우에 대단히 어 요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대단히 밀접한 접촉자잖아 그럼 당연히 검사를 요구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한마리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뭐 요렇게 운운하면서 거부를 했다는 아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지민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 보수라는 이름을 참칭해서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능멸의 끝에서 우리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어 이제 내일부터 사실상 서울시에서 시작이 되면 서울시는 사실상 경제활동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어 대부분 공공기관도 올 수도 될 거거든요 이런 아픔을 이런 아픔을 국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가짜를 참칭하는 보수 태극기 모독부대를 키우고 앞세워서 정치적인 도박을 저질렀던 미통당 미통당 미통당을 용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미통당이 공범이 아닌 미통당이 주범이다 절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해시태그 계속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농우 보복 장관 광화문 집회와 빤스교회 예배 참석자들 제발 검사를 받아달라 국가 공권력이 제발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화가 났어요 이 기사를 보고 박농우 장관 입장에서는 하도 안 받으니까 제발 좀 받아달라고 거의 읍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어? 왜 이렇게 저자세로 저자세로 울며불며 읍소하지? 이거는 강제로 경찰관들 앞세워서 연행을 해야죠 지금 방역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상 협치 말고 빤스일당 미통당 이랑 협치하지 말고 과감하게 개혁입법 하라 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 박농우를 비롯한 방역 컨트롤타워에게 강력한 검역 행정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발 검사 받아달라 이런 따위에 이제는 레스토릭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아마 국민적인 바램이자 명령일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빤스일당들 코로나 빤스일당들 자 조재훈님의 페북을 저희가 살짝 인용을 하겠습니다 방역요원들 한낮에 34도까지 올라가는 대구지역 37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글을 쓰고 마스크 쓰고 방호복 입으면 해보셨습니까 미쳐버립니다 30분도 못 있어요 이러면 무슨 뭐 연예인 무슨 뭐 살 빼려고 헬스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 평상시 운동하던 분들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거의 열사병 걸립니다 이거 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거 보십시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분들 한스교회에 가서 이거 방역하겠다고 하는데 가서 멱살 잡히고 있잖아요 멱살 응 멱살 잡히고 이거 방호복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자들을 왜 그만 놔둡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은 응 물대포로 사람 죽였던 자들 아닙니까 공권력이 민주정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물대포로 사람 죽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단호한 의지로 법 집행을 보호해 줘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멱살 잡히고 이 고생하는 방역 의원들 보호원을 최소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권력이 강제로 강제로 구속은 못 시키더라고요 주호 형이 이제 상황이 장난이 아닌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8.15 집회 안 했어야 한 행사다 오늘 이렇게까지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당이랑 상관없다 라고 거짓말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갈라치기 했죠 조선예보랑 똑같았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집회는 정당했다 문재인 퇴진 그 집회는 정당했다 하지만 우리랑 직접적 상관은 없어 라고 발병을 했는데 계속 국민들이 아니야 웃기지마 너희들은 한몸이잖아 라고 계속 해시태그를 통해서 압박하니까 그리고 김종훈이 했던 거짓말 8.15 집회랑 자기들이랑 무관하다고 했다가 8.15 집회 사실상 당원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독려했던 그리고 실제 태극기 모독부대 집회에 상당수가 그러니까 전반수목사 교회 또는 그 관련 교회 성도 신도들 아니면 미통당 당원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독려 참여를 독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을 꼬리를 자르고 나가려고 합니다 8.15 집회 안 했어야 할 행사였다 나쁜 행사였다 해서는 안 됐다 라고 말하기까지 몰려갔습니다 좀 더 몰아야겠습니다 미통당은 공범이 아니라 주범입니다 여러분들 해시태그로 미통당은 주범이다 계속 여러분들이 스스로 언론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들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과 우리가 언론이 돼야 됩니다 미통당이 주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SNS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서울시는 사실상 내일부터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일반식 고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요 경기도 어제부터 반스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미통당 아마 주로 미통당이겠죠 미통당원들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네 이제 어 검사 안 받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어요 행정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여기를 보면 진단검사를 거부해서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스교회 교인과 광화문 지역에 참석한 태극기 모독부대와 미통당원들이겠죠 행정명령이행죄로 처벌된다 그리고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 행정명령이행죄로 처벌되는 것보다 더 저들이 무서워하는 건 돈입니다 전반수도 결국 돈 때문에 벌인 일이거든요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워할 겁니다 빨리 자발적으로 검사받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미디어 담화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을 통일부가 개정하려고 그래요 이제 미국 눈치 안 보고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UN 제재 때문에 남북 간에 최소한 필요한 교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의약품 인도적 의약품 보내주려고 그러면 야 트럭은 보내면 안 돼 무슨 뭐 보내주려고 그러면 노트북은 컴퓨터는 안 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통일부가 과감하게 이인형 체제 하에서 개정을 추진하는데 외교부가 지금 막고 있잖아요 외교부는 정치 성향을 한마디로 반기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는 이른바 국제 질서 속에서 유지되어야 자기네 밥줄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외국 가서 그야말로 그야말로 치외법권 군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외교관의 지위를 유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외교부를 출입하면서 정말 놀랐던 거에요 한국 물정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국내에 있는 집으로는 재택하고 거기서 체제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특권들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들은 또 더구나 1급지들이 있잖아 미주나 구주나 일본 이런 쪽에 가면 또 자녀 교육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부가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교육이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 잠깐 온탕 냉탕이라고 그러거든요 국내에서 잠깐 몸 추스리다가 또 다시 외국 나갑니다 이런 관료 중에서 가장 아마 관료주의가 강한게 외교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7살의 연세대학교 이른바 연정라인이라고 불리는 젊은 진해 비서관 출신에 차관을 보냈죠 그랬더니 외교부가 지금 난리를 치고 조정동을 앞세워서 뭐 강한 저항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외교부 내에 관료주의의 경정을 울리기 위해서 차관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여하튼 외교부가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KBS에서 잘 짚어 줬어요 통일부가 북한의 장관이 마음먹으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만들었는데 유엔 제재에 저축될 수 있다라고 외교부에서 틀고 있는거죠 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지금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내 입법권은 우리 주권의 문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통일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계속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담화였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 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